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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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전방위적으로 사업영역 확대 나가고 있고 4,400만명이 카카오톡을 깔아 놓은 상황이고 그 이용자들의 빅데이터를 이용한 추가 사업영역 확대 삼성화재와의 제휴로 인한 보험 그리고 증권사 진출 그리고 블록체인 자회사 를 통한 블랙체인 블록체인 사업 그리고 카카오톡에 게재되는 광고 카카오뱅크 그리고 택시라든지 이런 공유 공유 부분 이런 부분들까지도 사업영역 확대 상대에 나가니까 충분한 모멘텀이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정고점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기 위해 눌려주고 여기서 매수 충분히 가능했고 이것은 쫓아가기에는 조금 부담돼요 조금 눌려준다면 충분히 접근해야만 할 종목 중에 하나다 14만건 정도에서 접근 가능하다 오늘 이렇게 네 종목 한번 여러분들께 추천도 드리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예전에 힘든 시장 상황보다는 이제 시장이 좀 터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강하게 올라왔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같은 종목이라든지 5G나 휴대폰 부품의 고점에 있는 종목들을 따라가시면 좀 곤란하구요 HLB 같은 경우를 보시면 되죠 자 여기 이렇게 추세 돌려내는 여기 시점에서 들어가도 사도 사야 되는 것인데 실제로 우리 팀원들은 여기서 매매를 해서 그죠 상당 수익 난 부분 다음 카페에 공유도 돼 있습니다 밑에 방송 링크에 보시면 다음 카페에 있으니까요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되구요 여기는 매도의 구간인데 아 아 아쉽게도 여기서 거래한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가격이 형성되었을 거 아닙니까 차익 실현하는 매도 시그널 나오는 권역에서 매수를 하니 3일만에 큰 양락 폭주들을 맞고 여기서 매도했던 우리 선수들은 여기서 20일 지지권에서 다시 사놓고 추가 수익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부분이 매수 매도에 대한 부분 주식 기초 강의에도 나와있으니까요 공부 한번 해 보시구요 자 이번 시간 말미에 주식 기초 강의 중에 핵심 필살기 팀만 올려놓은 폴도 올려놓을 테니까 반드시 공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HLB도 추가 상승도 가능한 권역입니다 자 어떻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매매 시그널 포착하시면 되는가 하면요 오일선을 강하게 무너뜨리기 시작하면 축소를 하시고 20일 완전 무너뜨리면 추세 강한 추세 끝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일선 깨지 않고 강하게 돌파 시도는 온다면 20만원권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재상승 구간이다 HLB의 주가 흐름까지 한번 체크해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롭게 출발하는 월요일 아침인데요 여러분들 상쾌하고도 또 새롭게 한 주 잘 보내시기를 기원하구요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 주시구요 모든 알림 정보형 딸랑딸랑 수신하는 것으로 설정해 놓구요 방송 내용 괜찮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좀 눌러 주십시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로 닥트케이방송 공유 한번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좀 봐주시구요 추천방송 핵심필살기 폴더 올려놀테니까 찬찬히 공부 한번 해보시죠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닥트케이였습니다 빠이빠이 빠이빠이 난張開啟이네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이야 붙여 hand up shake your body 에버리 받아 say 에버리 받아 say 야 잔틀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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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틀블리